봉고일 2019년 9월 모의고사 29번 설명할게. 이 문제는 나올게 거의 없어. 안 나올 것 같은데. 빨리 내용 갈게. 그리고 내용이 워낙 쉽거든. 그리고 29번부터는 밑에다가 주제를 밑에 좀 써놓을게. 이 주제는 먼저 어제 동혁이한테 얘기했듯이 지난번 시험 문제 마지막 서술형이가 그 문제를 이걸 참고하신 것 같아. 여기 나온거. 이거 나온게 거의 80% 똑같았거든. 답이. 그러니까 이거 주제를 참고해서 그냥 다 쓸테니까. 여기 나온거랑 여기 주제에 나온 것들이 있어. 이거를 다 똑같이 그냥 써놓을테니까. 문법적으로 틀리게 써놓은 것도 있더라고. 맞게 내가 좀 수정해서 그렇게 올려놓을테니까. 참고해서 이거 니네 다 이거 외워야 된다. 그렇지? 이 글의 주제는 딱 쓸 때 그냥 이거 쓸 수 있어야 되고. 이거 외에도 내가 한글로 다섯가지 정도 버전 다 쓰라고 했지? 그거 쓴 다음에 써서 한글에 있는 그 단어 있지? 거기 모르는 단어만 따로 표시해서 그냥 나한테 그거 보내줘. 무슨 얘기냐면. 니네가 만약에 독특한을 모른다. 독특한이란 단어. 이걸 모르면 이것만 딱 주면 돼. 이걸 갖다가 완전히 외울 필요 없고 외울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나온거는 외우면 되는데 너네가 제목을 쓴거였지. 예를 들어서 사실과 거짓을 증명하는 과학만의 독특한 체계, 독특한 시스템이라던가 과학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방법, 과학이 사용하는 독특한 방법 이런거. 과학만의 특유의 방법 이렇게. 이걸 갖다가 다 암기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특유의 방법. 방법은 알잖아. way나. 그치? 이런 식으로 method나 이런 식으로 모르는 단어 갖다가 밑에 쓴 다음에 그 단어만 나한테 알려줘. 그럼 내가 거기 그 단어 클래스 카드에 추가할게. 알겠지? 이제 19번 갑니다. 많은 방법들이 있다. 대답을 찾는 것을 위한. 어떤 문제에 그냥 전치사 다음에 동사원형 못 나온다. 그치? 그 다음에 투부정사 못 나온다. 그래서 ing다. 뭐 이거야. 간단하게. 미스테리. 신비에 대한 답을 찾는 것에 많은 방법들이 있다. 우주에 대한. 그리고 과학은 이것들 중에 only one. 오직 하나이다. 뭐 하나에 불과하다. 이 정도의 의미야. 그러니까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다 답을 찾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과학도 있고 또 뭐 점성술도 있을 거고. 그치? 이런 뭐냐. 그 점집 같은 데 가면 당연히 과학을 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뭐 별자리. 그 뭐냐. 그 타로나 이런 거. 그치? 그런 것도 다 과학에 근거한 게 아니고. 자 그런데 과학은 독특하다. 왜 독특하냐. 추측을 만드는 것 대신에. 아까 이거랑 똑같다. 전치사가 오브니까 ing고. 추측을 하는 것 대신에 과학자들은 체계를 따라간다. 어떤 체계냐. 이거 없는 건데 집어넣은 거. 앞에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니까 위치고. 그 다음에 단순이니까 is. which is designed인데 which is 생각된 거. 어떤 체계냐. 설계된. 고안된. 왜. 증명하기 위해서. 뭐를. 그들의 아이디어가 사실이거나 사실인지 아니면 틀린지를. if가 weather랑 같은 의미인 거 알지. 클래스 카드에 넣어놓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라가는 체계를 따른다. 그들은 끊임없이 재검토한다. 이그잼이니 줄임말 이그잼. 시험하다 점검하다 검토하다고. 재시험한다. 그리고 테스트한다. 그들의 이론들과 결론들을. 중요한 단어 내가 표시한 것만 중요한 단어야. 주어가 과학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순서 배열이 살짝 어렵거든. 이 글이.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은 쉽지 않아.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은 쉬운데. 중간에 주어가 그런데 과학은 독특해. 그러니까 이거 다른 방법들 중에서 이제 과학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는 얘기고. 어떻게 독특한지가 나와. 이제 독특한데. 과학자들이 독특한 방식을 취해. 주어가 과학자들이야. 과학자들과 대의가 가리키는 건 당연히 앞에 있는 과학자들이고. 그렇지. 다른 방법들과 다르게 과학이 독특한데 과학자들이 뭐 해. 그리고 과학자들이 뭐 해. 여기 앞에 연결을 당연히. 게다가 또한 나올 수 있지. 왜? 과학자들이 첫 번째 하나의 방법. 또 다른 방법. 이게 나오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과학이 어떻게 다른지. 이게 핵심 내용이야. 과학이 어떻게 독특한지. 자 과학자들이 독특하고. 그 다음에 체계 자체가 또 독특한데. 그래서 또한이 들어가는 거야. 하겠니? 과학자들이 하는 방식이 독특하고. 또 체계도 독특하다. 이것도 순서 이렇게 잡으면 된다. 이 두 문장만 잡아. 그냥 이 두 문장만. 왜냐하면 여기 when somebody makes a discovery 다음에 on all the discoveries. 이렇게 나오거든. 그 디스커버리로 잡아. 이거 순서는. 그 다음 마지막 문장이고. 그렇지. 그러니까 올드 아이디어지만 잡으면 되는데. 이걸 안 바꾸면. 이렇게 하면 돼. 그냥. 오오. 잡을 수 있지. 이렇게라도 하라고. 말로 그냥 니네가 하는 게 가장 좋아. 과학자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체계적인 게 있고. 그리고 오래된 아이디어들은 대체된다. 언제? 대체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니까. 수통되고. 과학자들이 새로운 정보를 발견할 때. 어떤 정보? 관계대명사, 목적격. 이거 위치로 바뀌어도 되고. 그렇지. 그 다음에 생략해야 되고. 그들이 설명할 수 없는 정보를 찾을 때. explain 다음에 명사, 목적어 나오면 안 되지. 왜? 관계대명사, 목적격으로 바뀌어서 중간에 왔으니까. 자, 일단 누군가가 발견을 만들면. 즉, 발견하면. 다른 사람들이 review it. 그것을 검토한다. 신중하게. before using the information. 그 정보를 사용하기 전에. 그들 자신이 연구해서. 누군가가 검증한다는 얘기지. 굳이 이거를 중요한 표현이라고 해야 될까 싶어. 그냥 다 과학자들 검증하고. 자세히 보고 이런 내용인데. 자, 이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새로운 지식을 구축하는 것에. 뭐의 근거에서. 더 오래된 발견의 근거에서. 새로운 지식을. 그러니까 2 더하기 2. 3 더하기 3은 1 더하기 1에서 나온 거다. 근의 공식이든 제곱근이든 다 곱하기에서 나온 거다. 곱하기를 못하면 아예 못한다. 이런 얘기야. 자, 더 오래된 발견에 근거한 이 새로운 지식을 구축하는 것의 방법은 보장한다. 뭐를 생략될 수 있고 과학자들이 코렉트하는 걸, 수정하는 걸. 이건 중에 실수를 고치는 것을 보장한다. 자, 비잉, 암드. 자, 이제 지식의 근거에서. 이제 과학자들과 이제 그 방식이 나오고. 마지막에 일반 사람들. 나왔다. 비잉, 암드인데 비잉이 그냥 생략된 거야. 이거 분사 구문이다. 암드가 아밍으로 바뀌면 안 돼. 그렇지? 암드가 아밍으로 바뀌면 안 되고. 앞에 비잉은 와도 된다. 자, 과학적인 지식으로 무장이 돼 있어. 자, 분사 구문 해석하는 방식. 천일문 인트로, 입문하고. 천일문 핵심. essential 그때 다 설명했는데. 어, 그거 다시 봐. 거기만 보든가. 핵심적인 것만 얘기할게. 자, 분사 구문은 뒤에 해석하고 그냥 앞에 와도 되고. 여기를 먼저 해석하는 게 미국적인 방식이야. 자, 무장돼 있어. 과학적인 지식으로. 그리고 사람들은 built tourist. 그렇지? 여기 앞에 암드 같은 접속사 나오면 안 된다. people 앞에 암드 같은 왜? 이거 주절이거든. 주절은 앞에 접속사 없어야 돼. 그렇지? people build tourist. 사람들은 도구와 기계를 쌓는. 여기 빌드는 만든다 의미겠고. 여기는 구축하다 정도 의미겠지. 기계와 도구를 만든다. 어떤 기계와 도구냐? 트랜스폰. 트랜스폰 다음에 S가 안 붙었어. 선행사가 도구들과 기계들. 이거이기 때문에. 바꾸는 거지. 뭐를? 방식을. 어떤 방식? we live. 우리가 사는 방식을 바꾸는 기계와 도구를 만든다.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거. 컴퓨터 같은. 더웨이 한 단어로 how. 기억나지? 두 단어로 더웨이. 더웨이 how.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알지? 한 단어로 더. 한 단어로 how. 두 단어로 더웨이. 세 단어로 더웨이 됐. 네 단어로 더웨이 인 위치. 또는 바위 위치. 우리가 사는 방식을 바꾸는 기계. 당연히 이거 대시 위치로 바뀌어도 되고. 트랜스포밍. ing로 그냥 바뀌어도 되지. 또는 to 트랜스포밍 해도 되고. 요 대시 2로 바뀌어도 되고. 그치? 앞에 있는 명석 꾸며주는 거. 트랜스포밍 the way. 방식을 바꿀 이거. 트랜스포밍이면 방식을 바꾸었던 이 뉘앙스까지 있어. 근데 뭐 해도 상관없어. 자 다시. 대시 2로 바뀌어도 된다. 위치로 바뀌어도 된다. 그 다음에 대트랜스포밍 한 단어로 트랜스포밍. 뒤에 ing 붙어도 된다. 그치? 자 분사금은 또 나와서. 얘는 아빙으로 바뀌면 안 되고. 얘는 메이드로 바뀌면 안 돼. 그치? 우리 삶을 만들면서 훨씬 더 쉽고 더 쉽게. 아 더 낫게. 자 메이킹 두 단어로 바꾸면 뭐야? end 이거 현재지? end make 두 단어로 바꾸면. 저 메이드로 바꾸면 안 돼. 그렇지. makes로. 아니. makes가 돼도 안 되고. 주어가 사람이니까. 복수니까. 두 단어 바꾸면 뭐라고? end make. 자 문법 있는 뭐든 내가 얘기한 게 있어서 나온다. 자 그리고. 또 그 다음 much. 뭐로 바뀔 수 있냐? 비교급 소식어. still. far. 패션이지. even. a lot. yet. by far. much. 알지? 이걸 다 외워요? 그냥 이거 외우지 말고. 안 나오는 거 세 개. 이거만 할게. so. very. more. 그렇지. more 같은 경우는 비교급 다른 거는 안 돼. 그렇지. 아 뭐냐? more가 아니라 many. many 같은 경우. much는 되는데 many는 안 되거든? many taller. many easier. 이건 안 되는데. many는 비교급 뒤에 나올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 many more. 관용적으로. 그렇지. many more만 되고. 그거 외에는 many 다음에 비교급 나오면 안 된다. 그 다음. very나 son은 비교급 뒤에 안 나온다. 요거만 외우면 돼. 이걸로 바뀌면 안 된다. 그렇게. 자. 그 다음 여기 제목 나온 거. 독특한 시스템. 과학의 어떤 prove A 비하. A가 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니까 사물이. 사물이 어떤 것들이. to or false. 사실인지 아니면 거짓인지를 증명하는 과학의 독특한 체계. 밑에 건 긍정적인 기능. 독특한 시스템의 긍정적 기능. 어떤 시스템이냐면 거기서 과학이 증명하는 진실과 거짓을. false가 형용사인데 hod가 붙으면 명사가 돼. 독특한 긍정적인 체계. 기능. 어떤 독특한 체계. 과학이 얘기하는 거지. 과학의 긍정적인 기능. 그 안에서 과학이 증명하는 진실과 거짓을. 됐지? 이렇게 단어만 알고 있으면 되고 영작하는 건 필요 없어. 그냥 단어 중요한 건 그냥 falsehood. 거짓이구나. 증명하는구나. 한글로 잡고 그 다음에 그냥 기능이 뭐지? 아 펑션. 긍정적인 파지티브. 이런 식으로 그냥. 순서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어. 그냥 단어 정도 외우면 된다. 고생했다.